삼성전기가 테슬라에 5조 원 규모의 전기차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합니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에 따르면 삼성전기가 입찰에서 승리해 테슬라의 세미와 사이버트럭 차량에 사용될 카메라 모듈을 모두 공급하게 됐고, 이번 계약 규모는 최대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기는 기존 모델보다 화질이 5배 이상 높은 제품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전망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촬영용 카메라 모듈 시장 후발주자였던 삼성전기는 테슬라에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 비중에서 LG 이노텍을 앞지르게 됐습니다.